와, 이거 두꺼다. 호의 자퇴 사랑하는 산더미 아기 수육. 일반적인 아기쯤과는 맛도 비주얼도 비교 불가. 입맛 없는 봄에 먹는 아기 수육입니다, 이게. 재료 번연의 맛을 살린 아기 수육은 살코기와 아기 내장, 꼬리와 지느러미까지 버리는 것이 없이 통째로 즐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귀하다는 아기 수육의 백미. 아기 강부터 맛봅니다. 보통 간하면 좀 뻑뻑한 맛이 있는데 아기 간은 부드럽고 맛있네요. 굉장히 고소하고 약간 계란찜 마냥 이렇게 녹는 느낌. 이번에는 최고의 식당을 자랑하는 아기 내장의 또 다른 부위. 아기 위를 맛볼 차례. 쩔기 쩔기당에 대구입니다, 대구. 양념을 넣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걸 또 찾는 사람이 많이 좋아해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반은 그냥 바로 드셔야 고소합니다. 뭔가 좀 씹는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 아기 위에 위. 이게 정말 쫄깃해요. 마지막으로 살 부위가 있어요, 탱글탱글함.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한 번 맛보면 누구라도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담백한 맛의 끝판왕. 미나리의 향긋함과 콩나물의 아삭함. 나는 살의 탱글탱글함이 천박자가 없습니다. 담백함과 신선함으로 무장해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킨 아기 수유. 나는 그냥 치러가nt답니다. right he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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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reib